이 카페에 아인슈펜너 메뉴가 있었는데 마치 초코소스도 남아있고 딸기시럽도 남아있고 그거 가지고 벚꽃 나무를 처음으로 그냥 너무 예뻐서 아 그럼 이때부터 좀 더 다른 특감을 추가해서 이게 빵빵 터짐어서 레시피를 가다듬기 시작했죠 뿌듯한 순간에 가다보니 분명히 숨기지 못하는 되게 신기해하는 거알만이 없이 뿌듯할 수밖에 없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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